전주의 첫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 마이너를 치고 밑에 새끼손가락을 붙여넣고 먼저 4번줄을 칩니다. 그 다음에 3,2번줄을 4,3,2 그 다음에 1,2,3 줄을 4,3,2,1,2,3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4,3,2,3 입니다. 4,3,2,3 4,3,2,3 4,3,2,3 4,3,2,3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 다음에는 다른 표가 있는데 이 개명들은 전체적으로 피크를 치려고 하면 안됩니다. 왼손에 이 마이너를 치고 있는데 삼부손을 떼입니다. 떼고 나면 이 줄을 치면 레 라는 의미가 됩니다. 레 여기서 이 레 를 치자마자 삼부손을 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때리면 따라왕 하죠. 바로 연속으로 밑에 줄을 칩니다. 4분줄을 치고 왼손으로 때리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줄 3분줄을 치죠. 그러면 따라왕 하다 3개가 나오죠. 이렇게 하고 2,3을 치는 거죠. 이게 두 번째 마디입니다. 이것을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를 그대로 한 번씩 더 치면 되는 거죠. 4,4,2,2,3 4,3,2,3 4,4,2,2,3 그 다음에 4,4,2,3 연속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쳐도 되고 무시하고 그냥 쳐도 괜찮습니다. 첫 줄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는 행복한 사람 전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. 이 마이너를 치고 먼저 미라는 내 밑에 줄 미라는 이 개명을 먼저 칩니다. 이것을 치고 한 박이 지나간 것입니다. 그러면 리듬에서 리듬이 전체적으로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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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이게 한 박이죠. 그래서 미가 한 박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짝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. 두 번째 박자의 리듬이 들어가는 거죠. 짝이 들어가고 세 번째 박자의 리듬은 짝으로만 끝이 납니다. 그러면 짝, 짝 이게 두 박자가 됩니다. 짝을 한 박, 짝, 두 박자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미를 포함해서 세 박자가 지나가는 거죠. 미 하나, 둘, 셋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네 번째 박자가 바로 이 레 라는 의미 들어가면서 레 를 치는 거죠. 다시 보면 미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되는 거죠. 두 번째 마디는 역시 맨 밑에 줄 미를 먼저 치고 둘, 셋, 넷 C를 치는 거죠. 2번 줄 C를 그럼 두 마디를 연속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G를 잡는데 맨 밑에 줄을 치면 이제 솔이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자, 둘, 셋 이제 P가 되죠. 파샵인데 맨 밑에 줄 이 포지션을 치는 거죠. 근데 G를 이렇게 잡으셨을 때는 2번 손이 내려가면서 맨 밑에 줄 내려가면서 P를 치면 되고 만약에 G를 이렇게 잡으신다면 3번 손이 물러나면서 파샵을 치면 됩니다. 그 다음 Em가 들어가겠습니다. 맨 밑에 줄을 치고 난 다음에 한 박이 지나가고 세 박자를 치는데 자, 넷, 자, 넷, 자, 넷, 자 두 번째 박자를 강하게 치죠. 자, 넷, 세 번째 박자를 강하게 치고 네 번째 박자는 한 번만 짜리 치야 됩니다. 그래야 그 다음 줄에 즉,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말이 B7 잡고 들어가기가 좀 수월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줄을 보면 이제 B7을 잡고 첫 음이 C입니다. 그래서 2번 줄을 그냥 치죠. 요령은 똑같습니다. 자, 넷, 자,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3번 줄을 치면 나아가게 되죠. 2번 줄, 자, 넷, 자, 3번째. 자, 두 번째 마디는 또 C를 그대로 치죠. 그 다음에 손이 나오는데 새끼손을 이렇게 밀어줍니다. 새끼손을 밀어주면 매미 대 줄이 소리가 되겠죠. 그 다음 다 같이 떼면서 이 만을 잡는 것과 동시에 밀어줍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전체로 치면 전체로 치면 전체로 치면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다 같이 떼면 전체로 치면 그냥 단번에 스스로 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